자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자 자 요거를 다시 단축키 1번 해놓고 권총탄약 챙기고 으흠 부르고 날개가 6개 달린 태아의 문장 그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아까 전에 걔가 있던 얘 되잖아 아 오케이 요거다 요거다 요거랑 조합시키면 날개 6개 달린 태아의 열쇠 오케이 굿 얘 누구야 아 걘인가 보다 플래스크 4개 몬다며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뭐야 외곽에 멀지 않는 이곳에 요새가 있다 거기 가서 내 플래스크를 가져와 그럼 너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 뭐지 오 이상하다 카드 이거 안되나 안되네 아까 전에 있었던 데가 요기였고 여기 뭐 먹을만한 건 다 먹은 것 같고 요거 어떻게 못먹나? 오케이 열렸는데 저거를 음 잠깐만 저거 보물은 먹긴 해야 되는데 보물은 먹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오케이 굿굿굿굿 요기 어딨어 성광탄 챙겨먹고 어딨어 보물 요기까지 떠밀려 왔네 오케이 열어 은제천사상 오케이 돈 돈 좀 되겠는데 이게 그러면 잠깐만 요기서 물고기? 물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건가? 요기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요기? 물고기 좀 얻긴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자 응 모르겠다 오케이 으악 오케이 올라가자 오케이 으흥 올라가서 이쪽에 도착 와우 높이도 올라간다 내가 아까전에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나? 오케이 가자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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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깜짝이야 들어간 다음에 어 기계식문 요기가 모루의 비밀무기 저 어디로 한번 가볼까? 이쪽이 맞나? 크랭크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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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렸어 이쪽으로 쭉 가보자 뭐야 뭐야? 어? 왜왜왜왜왜 이런게 일어나지? 일단 쭉 이동하자 권총탄약 하나 챙기고 어? 아아 잠깐만 으 어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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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매그넘 탄약 근데 내가 맥은함 총을 내가 본적이 없는데? 어.. 깜짝이야 우어어어어 뭐야? 아우 뭐야 이건 또? 어딨어? 어디서 오는 건데? 어디서 오는 건데? 어디야? 와봐! 싸대끼게이씨 와봐! 저기 한마리 쏘고? 쏘고? 어딨어 또? 아! 깜짝이야! 여기 있구나? 또 어딨어? 또 어디야? 요기? 먹고 그 다음에 어딨어? 한마리 더 있잖아! 내 말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됐어 흐흑흑 흐흑 오로의 실험실 죽어!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챙겨가 챙기고 권총 탄약 탄약 많이 준다 권총 탄약 오케이 한 번에 많이 주긴 한다 오케이 요기 돌 거 다 돈 거 갖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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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무기 반대쪽에서 잠긴 것 같다 여기 뭐 있는데 안에 죽어 죽어 컷 조사 마두 미라나님께서 산을 하나 주셨다 여기서 카두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비밀스럽고 특별한 실험실이다 카누가 뭔데 아까 전에 카두 실험이라는게 도대체 무슨 실험을 한다는거지 오늘 실험체 배 안에 카두를 3개 넣었다 하지만 터져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오늘은 실험체에 카두를 넣은 다음 척수에 늑대의 피를 주입해보았다 심하게 날뛰더니 내 조수를 죽였다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에 넣어버렸다 먹이를 주어야겠다 그러면 카두를 넣은 다음에 척수에 늑대의 피를 주입해보았다 늑대의 피를 주입했다고 하면 아까전에 그 늑대? 아까전에 봤던 초반에 봤던 늑대의 개를 의미하는건가 울스베인? 울스베인? 뭐야 이거는 또? 요거를 이따 옮겨봐 한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다 옮겨 이거는 무슨 총왕이지? 아 매그넘 탄약을 쓰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요거를 그러면 일단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확인 열렸어 누구든 덤빌거지? 누구든 덤빌거지? 누가 누구 누구 누가 있어?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를 죽이려면 요거 장착 그 다음에 준비 오나? 어디야? 어디 있는데? 반대로 한나 장착 어딨어 오케이 죽이고 어딨어 어디 간 거야? 어디로 사라졌어? 어디 어디 간 거지? 오케이 엄마야 안녕 안녕 오호 어딨어? 뱀아암 뱀아암 어딨어 어딨어 죽어 죽었나? 진심? 오 컷 나이스 오케이 좋아 이쪽으로 쭉 가보자 이쪽에 공간 있으니 이쪽으로 가다보면 오케이 저격총 그리고 크랭크 아니 크랭크 말고 우물 우물 손잡이 우물 손잡이 돌려 성광탄 얻어주고 공동묘지로 가라고 했지 요새로 향하기 요새로 라고 하면은 요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네 요기로 가라는 거네 지금 상이 있는 데가 나올 텐데 디스웨이 아 오케이 얘가 이제 그거를 알려 그거 그건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어디로 개가 개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가 오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다 해놨네 대체 이런식으로 다 했네 디스웨이 이런식으로 다 기름 다 만들어놨네 얘가 이쪽으로 가라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이쪽으로 가서 세이브 한번 한다 세이브 한번 하고 아 잠깐만 일단은 저거 먼저 하자 예 상점 먼저 이용해보고 어 카드 그거 아냐? 카드를 왜 자기가 갖고 있어? 모래 수족 아 모래 수족 그냥 이미 들고 있었구나 이미 내가 들고 있었구나 이렇게 무건 팔거 팔고 고가 아이템 요거 팔고 요것도 팔고 오케이 팔만한 것들을 다 판거 같다 위력 올리고 재장전 속도 올리고 탄창 용량 올리고 요것도 매그넘 매그넘이 확실히 좋긴 한데 매그넘으로 갈아탈까? 아니야 일단은 올릴 건 올리고 그 다음에 얘도 와 이게 딱 떨어진다 지금 매그넘은 매그넘 매그넘에 관련 매그넘에 관련된 건 없네 매그넘은 커스텀이 아이가 그 아이템을 부착이 안 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 파스터마이즈 일단은 재장전 속도 그리고 연사 속도 오케이 오 돈 알뜰하게 썼네 오케이 아이템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업그레이드 했고 얻을 것도 얻고 로즈가 기다려있어 오 깜짝이야 워호우 죽여 고기 아이씨 깜짝 놀랐네 쇼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으로 자 마지막 열쇠 문 따고 근데 얘는 어떻게 이겨 얘는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이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쇠로 되어있는 물건들을 자기 맘대로 자유자재로 막 하는 것 같던데 막 초능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던데 얘를 어떻게 이기지 그러면 오 쉣 깜짝이야 뭔데 살아있어 얘네 아니잖아 뭐지 방금 그 소리 뭐지 이쪽으로 지나가면 뭐가 나오려나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뭐야 여긴 뭐고 저쪽은 뭐지 오토웨 가공소 여기는 오토웨 가공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근처에 있다 와 처참하다 여기도 금지 된 숲 뭔데 와 애들 많다 컷 컷 다 컷 오케이 됐나 다 컷 한거지 애들 애들 뭔가 엄청 쏟아져서 쏟아져서 나올 것 같은 이 느낌이 뭐지 얘도 그거야 안오면은 내가 먼저 쏴야지 안오면은 내가 먼저 쏴야지 약초 먹고 뭐야 끊임없이 오네 컷 컷 죽일때마다 오나 애들이 새로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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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챙기지 저거 못챙기나 그냥 지나칠까 아니구나 여기 길이 있구나 길이 있었네 이거 먹고 엄마야 뭐야 아이씨 움직임 뭐야 죽어 오케이 죽어 아이씨 귀찮게 하고 하고 있어 이씨 이렇게 여기 먹고 여기가 요샌가 여기가 요새면 위턴에서 그 다른데 그쪽으로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요새 지하에 잠들어 있는 보물 여기가 요새가 맞긴 한거잖아 지금 그러면 지뢰 요거 먹고 챙겨 먹을 거 챙겨 먹고 아 여기 무서운데 총알 좀 충전해놓고 총알 좀 충전해놓고 놓고 오케이 됐스 가자 뭔데 아이씨 죽어 뒤에만 뒤에만 안오면 돼 뒤에만 안오면 돼 와 깜짝이야 아이씨 아 팔 좀 그만 물어 이 자식아 팔을 몇 번을 잃는 거야 얘는 컷 컷 죽어 아이씨 움직임 뭐야 죽어 아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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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얘네들 회피락이 장난이 아니야 뭐야 흐엑 흐엑 여기는 애 여기는 그냥 애들이랑 싸우는 건가 얘네들 좀 귀찮은데 지하로도 한번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군럭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많이 쏟아져 이렇게 쏟아져서 오면은 거기서 잘 싸워서 버텨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문을 여는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니라 뭐 이런 얘기로도 이해가 되는 건가 아니네 그냥 바로 여기 이거네 저기 보물상자 아이고 애들 많이 먹는다 오우 큰일났다 아악 저로가 얜 또 언제 일로 왔대 와우 아 아퍼 죽어 오우 애들 엄청 몰려오네 컷 다 된거지 와 엄청 몰려온다 큰일났다 달려 조기 조기로도 가야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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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컷 여기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쪽으로 와 애들 엄청 몰려오네 죽이고 원총탄약 챙기고 여기도 땡기면 오케이 그러면 빨리 나가자 어 잠깐만 이거 왜 열리다 봐라 열리고 있구나 샷건이 얼마 안 남은 게 샷건 아까 전에 많이 만든 게 약간 좀 신의 한수가 된 건가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아 요새로 향하기 가공소 요기 먼저 할까 요기 먼저 저기 한번 먼저 가보자 근데 요기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스전 때나 싸우는 건가 반대쪽에서 에라이씨 하하하하 결국에는 나중에 오는 장소잖아 이렇게 되면은 요기가 아닌가 건너갈 수 있긴 있구나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자르고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에헤이 그냥 나중에 올 걸 그러면 하하하 아닌가 어 들어할 수 들어왔다 요기 한번 살피자 오케이 요기 뭔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수정조각 챙기고 지뢰 챙기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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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헬 어 으으 샛 오우 마이갓 아 얘가 얘가 요기 있구나 하 하 여기 한번 하지 뭐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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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많이 얻었는데 여깄다 안녕 데미지 주고 이쪽으로 와서 돌 한번 챙기고 오호 오 오 엄마야 저 상태로 이렇게 달려오네 점프하나 엄마야 빰 오 무서워라 죽어 왜 애들 지원군 오냐 얘네 지원군은 좀 치사하지 않니 오마 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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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티티티티티티티티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겁나 죽지도 않는다 와 떨어졌다 엄마야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뢰 지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파라 뭐 다쳤구나 그리고 요거 장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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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닫히니? 오케이 지뢰 한번 터지고 오 날라온다 컷 오 컷 컷! 컷 아니냐? 엄마야야야야야야야! 찍는다!!! 오호 아어어어어 오호씨 진짜 안죽는다 안녕 성광탄 어딨어 와우 오우씨 한눈 팔면은 그냥 점프해도 날라오네 성광탄 한번 써봐 머리 안대 어이씨 오우씨 오엄마야 대식이 장난 아니네 오우와 점프한다 점프 점프 와 나 얘한테 괜히 깝쳤나보다 오우씨 큰일 났네 총알 너무 많이 썼다 오오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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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요거 한번 써보자 장착 매그넘 아이씨 오케이 컷 오우씨 와 확실히 진짜 씨 하하하하 얘 게헬이다 흐흐흐흐 아 얘랑 싸우는거는 진짜 그만큼 돈이 돼야 좀 이득인데 너무 너무 총알이 많이 드는데 오 잠깐만 오 이런저런 곡이 되게 많은데 뭐가 오케이 싹 다 챙겨 조사 7월 8일 오늘은 그 뚱뚱한 상인이 오는 날이다 그 사람은 내게 항상 오래된 신문을 준다 미란다님이 금지하는 거지만 바깥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 재밌다 신문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관한 기사였던가 그 회사의 엠블럼은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로보니 성배에 있었던 문장 같은 것이다 동굴의 벽화에서도 같은 것을 보았다 저 우산이 펼쳐진 모양 어째서 타지에 있는 기업의 문장이 여기에 있는거지 옛날에 이 마을에 머물렀던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아니야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엄브렐라가 여기서 아 오케이 기원이 여기네 여기가 기원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 여기 출신 그니깐 엠블럼을 제약회사를 시작했던 곳이 그니깐 시작했던 그 창업자가 여기 출신인가 보네 그래서 미란다가 잘 알고 있고 엠블럼 문 그 문장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연결점이 그렇게 되니깐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내가 뭘 못 찾은거지? 그럼 여기서? 아직까지? 저격소총 오케이 여기 물건 다 먹었다 그래도 여기서 뭐 이런저런거 많이 얻.. 얻었고 그러면 저장하러 한번 가.. 갔다오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 아이씨 죽어 오호 다 컷 아이씨 아이씨 동작 아이는 그니깐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